다 갈라져! 커플들 다 갈라져! 커플들 다 갈라져! 갈라져라, 갈라져! 커플이야? 커플이야? 여기 커플이지? 뭐야 지금 이게? 나는 솔로다! 솔로들 손들어 보세요! 솔로분들! 솔로 솔로! 얘네는 여자친구야 있어요? 누구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커플이야? 너네 커플이야? 속았네! 페이크네 이것들이! 아니 못쓰맞을끼리 앉을끼리! 나는 얘네는 친구들인 줄 알았지! 이렇게 커플이야! 너네 갈라 지금 내가 아까! 저기까지 하다가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아 미쳤네 그냥 커플이고 이렇게 친구? 친구끼리 온 거고 근데 여기는 여자친구 있어요? 있는데 얘는 지금 없고? 야 너 없는 애랑 같이 오지! 왜 있는 애랑 왔어 짱나게? 정말 속상하다! 됐어 됐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들을 안타깝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야 땀이 너무 많이 찬다 이거! 어? 솔로들은 당당해야 돼! 우리 솔직히 예를 들면은 뭐 여행 갔을 때도 어? 뭐가 좋아? 여행 갔을 때 솔로들 뭐가 좋아?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돈 다 먹을 수 있을까? 야! 선물 줘라 얘! 야! 선물 줘! 그렇지! 여행 갈 때! 우리 커플들은 뭐 먹을지 계속 하루 종일 짜야 돼! 이거 필요한 거야! 줘 줘 줘! 진짜요? 야 이거 제일 필요한 거야! 나는 솔로로서 제일 슬플 때가 등 가려울 때! 그거 말고 난 슬픈 게 하나도 없어! 또 뭐 있어? 우리 여행 갔을 때 또 뭐가 좋아? 사진 안 찍어도 돼! 누구예요? 어? 사진 안 찍어도 돼! 커플에서 사진 100장, 1000장 막 이렇게 찍어줘야 되잖아! 그중 몇 장 막 올리지도 않으면서 겁나 찍어야 돼! 또 뭐 있어 솔로들? 쌩얼로 가도 돼! 쌩얼로 가도 돼! 그렇지! 지금도 쌩얼로 왔니? 아 화장했구나! 미안해 미안해! 언니 지금 불매한 거야! 저 지금 불매한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여행 가면 막 설레잖아! 어? 그럴 때 이상형의 남자는 이상형의 여자 나타나! 우리 대화 할 수 있어 없어! 솔로들 할 수 있지! 야 너 왜 대단해! 야 너 왜 이렇게 슬프니? 야 너 여행 갔는데 이상형의 여자가 나타났어!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 걸어! 대화 안 해? 하지 그럼! 하지! 근데 커플들은 눈만 한 번 줘도 싸움 나 안 나! 난리 나는 거야! 솔로잖아! 네 맞아요! 여행 갔는데 허영지를 만났어! 허영지가 말 걸어! 그럼 대화해? 안 해? 못 할 것 같아! 야! 허영지가 사기자면 사기 안 사겨! 그건 당연히 맞는 건데! 야! 야! 그냥 개구로 대화하는 거야! 뭘 몰입을 해가지고! 야! 야! 얘는 지금 마음 다 줬다! 벌써 결혼까지 생각했어 혼자! 야! 뭐 하는 거야! 그냥 우린 에너지 있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말 못 해! 야! 야! 이게 뭐야! 이익국수가 사기자면 사겨요? 아니! 뭐야! 야! 야! 왜 말을 해! 야! 얘는 지금 내가 얘기하면 말 잘하면서! 왜 영지가 말하면 왜 못 해! 저쪽은 뭔가 사기치는 것 같고! 어! 여긴 진심인 것 같아! 야! 뭐나 진짜! 아니 얘는 사기치는 것 같고! 나는 진심 같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 나 재미없어도 되니까 너에게 좀 다 듣고 가볼래! 그래서! 우와! 웃기는 자식이네! 아니 제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어! 동생분이랑 같은 학교예요! 내 동생이랑? 네! 선균 선생님하고! 어! 내 동생을 알아? 몇 번 봤어? 아 근데 남녀가 동생을 알던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 그 가족끼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나 미치겠네! 야! 얘는 도대체 상상을 어디까지 하는 거야! 야! 나도 너 싫어! 야! 나 미치겠네! 얘 진짜! 야! 불편하네! 야! 차라리! 야! 다음 주부터 커플한처럼 이상한 솔로! 우중충해가지고! 우리는 원래 걔 못 찾는잖아! 영지가 사기자면 사겨! 네! 영지랑 사기자면 사겨요! 네! 영지랑 사기자면 사겨요! 그냥 이거만 생각했어! 야! 야! 나는 별거 바란 게 아니야! 원래 이거였어! 원래 랩바토리가 이거였어! 야! 아니! 단순하게 그게 걔 끝이거든? 이게 더 기분 나쁘네? 나 진짜 나... 너 내 동생 안다고 그랬지? 너 내 동생한테 방송 나면 물어봐가지고 너 조만간 집합할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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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효자순 들고 와! 그거 회초리니까! 형성지 이것들이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커플들끼리 반대로! 커플들은 여행가서 뭐가 불편해요? 완성!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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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단결이 되네! 자! 질문 바로 갈게요! 대답 못하거나 안 맞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대답을 해야 돼요! 산! 바다! 하나! 둘! 셋! 헤어져! 바다! 바다가 앞둑가 아니에요? 야! 이걸 처음부터 틀린다고! 야! 무너지겠다! 야! 너무 웃기게 나랑 지금 뭐하잖아! 바다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너네들이 얘기해야지! 어? 뭘 받아? 마이크를 받아! 마이크를 받아! 야! 오늘 앞줄... 왜 이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미안한데 개그하지 마! 개그는 내가 하는 거 너네 대답만 하면 되는 거잖아! 받아 받아! 마이크 받아! 자! 질문 갈게요! 엄마가 걱정하니까 당일치기 대 뜨범을 보낼 수 있는 1박 2일! 하나! 둘! 셋! 당일치기! 야! 헤어져! 야! 커플들은 보세요! 이렇게 싸움 나는 거야! 커플들이 여행가서 또 힘든 게 뭐예요? 없어요? 자꾸 없다고 해야지! 아까 사진 나왔었죠? 사진! 여행 가면 사진 한 번 찍으려면 힘들어! 어떡해! 오빠 나 사진 좀 찍어줘! 이러면서 카메라에 줘! 그럼 나는 지금 열심히 찍어줘러 이렇게 해! 그럼 뭐라고 그래? 그렇게 찍으면 다리 짧게 놓은단 말이야! 뭐 어떻게 찍으라고 그래?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다리 길게 나오면서 해줘! 좀 더! 좀 더! 이러고 다 어디 여행 가면 다 이러고 찍고 있어! 그것도 한 두 장 찍어가지고 올려? 한 천 장 찍어가지고 겨우 한 두 개 걸리면 그거 올리는 거야! 못 웃겠지! 여기 많이 있어! 그런 애들이! 보여줘야? 내가 코비를 들어갔는데 유진님 어디 계세요? 남자친구분이 민트 색깔 니트를 입으시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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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분 거 들어가봤어요! 저야 친구분 거를 들어갔더니 막 있더라고! 아! 미인이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제주도 가셨나 봐요! 제주도! 여기 제주도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렸어! 이렇게! 밑에 뭐라고 써있어? 10만 장 중에 10장! 이렇게 올린 거야! 더 안 해! 더 안 해! 더 안 해! 어? 나는 천 장, 만 장 생각했는데 이게 뭐! 10만 장은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어?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멋있는 솔로들 즐기는 솔로들이 있더라고! 아! 이 친구들! 여기! 아! 이 친구! 본인 사진이다 싶으면은! 어! 이 친구 저 위에 핑크색 핑크색 친구들! 어어! 아주 솔로지 솔로지! 어! 아! 옆에 있는 친구 솔로야! 니가 올린 거지 솔로 친구가! 그치? 끝에 있는 친구가! 아! 얘 아주 멋있는 애더라고! 방청 완전 기대 중! 지난주 코빅 보다가 갈라쇼 보고 헤어진 지 2주 된 분이 방청 왔다는 사연 보고! 친구한테 나는 솔로 3년 차라고 왜 나만 썸만 타다가 연애까지 못하냐고 하셔! 야! 무슨 라디오 사연 보내니? 야! 점성이야! 점성! 야! 언니도 적당히 해! 읽어주지! 이거 너무 길다야! 어? 그래서 3년 됐는데 지금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지금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 웃으면서! 박수 한 번 주세요! 언니가 이따가 선물 줄게! 언니가 선물까지 줄 거야! 어? 얘는 정말로 솔로지만 아까 이 친구처럼 커플인 친구가 있지만 같이 보면서 부럽지 않고 즐기고 있잖아! 이런 친구들 사진 어떻게 찍어? 남자친구 귀찮게 이렇게 안 찍어! 얘 거기서 들어가 봤거든요? 이런 솔로도 사진 어떻게 찍어? 사진관 가서 증명사진 찍는 거야! 어떻게 지금 막 3년 동안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커플도 짜증나고 그러죠? 그쵸? 그래! 아니 걔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같이 왔으면 언니가 걔네 분노를 갈라줬을 텐데! 오늘은 걔네가 없으니까! 아까 너네 나와!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자 마이크 차시고! 자기소개부터 갈게요! 남자친구부터! 최건호 23살! 여자친구분은? 저는 24살 이유진입니다! 연상! 연상! 여자친구 좋아해요? 여자친구 좋아해요? 되게 연상 어때요? 너무 연상하면 별로 안 돼! 멋있긴다 진짜! 절레절레! 오케이! 자 남자친구랑 상인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좀 안 됐어요! 1년 반! 설레죠? 1년 넘었지만? 네! 그래서 두근두근하죠? 오케이! 그 테스트를 할 겁니다! 남자 3명이 어떻게 할 거냐? 자 페차 씨 이리 와보세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왼손에는 심박수 체크를 남자친구든 남자가 와서 손을 잡고 돌리면서 딱 했을 때 심박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 거예요! 남자친구가 몇 번에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두근두근 심박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면 인정! 근데 다른 남자한테 설렘을 느낀다! 이거는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남자를 봐도 딱 두 번 있어야지! 여자친구의 심박수 왼손에 채워주시고 남자분 이리 오세요! 손가락 자 심박수가 지금 105 이 정도에서 있어요! 자 순서 정해드릴게요! 1번! 1번! 어? 2번! 어!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3번! 갈게요! 음악 주세요! 1번 분! 갑니다!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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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2! 오케이! 그만해! 짜증나! 두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짜증나! 112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출발! 너무 좋은데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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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어! 숨 쉬어! 호흡해! 호흡해! 숨 쉬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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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 씨! 뭘 가려내! 제수 씨! 헐카! 어? 121까지! 121! 아우, 세상에다! 가만히 있어! 봤지? 이 정도 퀄리티야, 우리 지금! 자! 너 조심하는 게 남자친구 표정 안 좋다! 세 번째 출발!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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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이상준 좋아하네! 너희들 배우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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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